여기 담임족교회에 오게 되고 류채영 목사님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교사들을 초대하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두 명의 성교사를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교회 이름이 굉장히 저를 평안하게 했는데 제가 여기 일원인 것 같습니다 담임족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의 일원이 맞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제가 한국에 오게 되었고요 여기 신학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인도에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는 조직신학을 박사 전공하고 있었고요 제가 신학생이기는 했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적 문제 같은 부분이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노력을 많이 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왜 그런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사단의 집과 같은 인도라는 곳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인도에 있습니다 그 가문마다 자기 가문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 안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고생을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도 공부하고 세례도 받고 예수도 믿고 다 하는데 그런데 왜 내가 영적 문제로 힘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했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만 먹고 40일 동안 금식기도도 했습니다 그걸 두 번 했습니다 그걸 해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일짜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제가 기본적인 면역체계가 완전 다 무너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작용도 너무 많았습니다 천식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약을 먹었습니다 스테로이드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체적인 문제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에 제 논문을 적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같이 신학을 했던 친구 하나를 하나님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WRC에서 WRC 참석하러 그 친구가 왔습니다 만난 지 한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친구가 갑자기 칠판이 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칠판이 필요하냐고 했습니다 그냥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원의 길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친구가 그런데 뭔가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제가 적고 있는 답이네 내가 그렇게 답을 찾았는데 여기 작은 보드에 이 답이 있었습니다 그걸 듣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완전 기분이 훨씬 나아졌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We just have to enjoy the identity and authority 그냥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If I don't do it, then I only question God's power and the attribute 받게 된 응답은 I only question if I don't get the answer I only question God God is 존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왜? 존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내 문제가 예결 아니지? 그런 질문이 계속 남아있어요 So I made it easy for you, right? So it was the My spiritual eye was opened 제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Then I wanted to go back to the church where this gospel is being preached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Then I went to Imseul I went to Immanuel church Immanuel church I went to Immanuel church I went to Immanuel church I went to Immanuel church And I told my I graduated from I graduated from AX, Asean up 신학교 I graduated from AX, Asean up 신학교 I graduated from AX, Asean up 신학교 I was so happy and I told my professor I got a good church that does the gospel 그래서 너무 기뻐서 교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said 담임 목사님 누구냐? I was just I know only 류공수 목사님 So I said 류공수 아 그 세계버그마 목사님? I was like Yes, 세계버그마 is our commission by Jesus 세계버그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근데 그게 좀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아 이상하다고 아 이상하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 그래서 너가 계속 그 교회를 가면은 그 박사학위는 이제 보류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Yeah, so my church that I went they also said if you go to that church then you know we will be like excommunicating like you know there's no contact from my believers 그러면 이제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러면 이제 이제 끊어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o I only know the value of this gospel because I suffered, right? I suffered a lot 저는 그 그러니까 그 영정문제를 당했기 때문에 시달렸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는데 So they don't know because they don't know the value of the gospel 근데 그분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Just 잘못던 부분 They just don't know 아 그냥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But I can't stop coming, right? 근데 저는 이제 오는 걸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But for six months because I need to finish my thesis I had to hold on 아 근데 멈춰야 했던 것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논문 때문에 6개월을 멈췄습니다 So I started going to imseo everything was fine But after sometimes I I felt like something not okay 계속 임서를 가고 괜찮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뭔가 괜찮지 않았습니다 Because when you stop enjoying the identity and authority then Satan just like the roaring lion is after you 신문과 건세를 계속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사단이 그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So when I started using the name of Jesus Christ against him then he never comes to me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쫓으면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So it is not like a begging key though It is like you gotta just use the name of Jesus Christ 그래서 이거는 애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 이름을 진짜 사용을 해서 명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It is like a 영적 싸움 everyday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RTS 가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응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인도 보그마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각지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사각지대가 제가 절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아 그 어떤 기독교인에 대해서 제가 되게 상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1% 기독교인들 때문에 상처 받았어요 1% 그래서 계속 I only watch these Christians who hurt me I only concentrate on them I only concentrate on them who gave me hurt 그 상처들 주시는 그 사람들에게만 제 관심이 있었어요 왜지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러지 라는 질문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있었는데 99%의 남은 다른 사람들은 제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신자 현장이요 불신자 현장은 제가 묵사니까 제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 1%의 기독교인들에게 계속 불편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봐야 되는 거가 그 99%의 불신자 현장이란 거에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계속해서 인도 복음화를 사랑하는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들을 1세대 목사님처럼 1세대 목사님들 제가 통역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한국어를 별로 못했었는데 윤목사님 그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한국어를 말하는 거는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다각도에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운동이 내가 갈 길이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그게 내가 필요한 전부이구나 당연히 돈도 벌어야 되고요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합니다 근데 전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제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멈췄습니다 저는 인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현장을 위한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제자처럼 보이는 제자들이 많아요 동력이 힘들어서 제가 직접 했어요 제자처럼 보이는 제자가 있어요 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무리보다 무리다 무리보다 무리다 크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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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조금만 더 가보면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무리구나 라는 거가 보입니다 상처만 남았어 근데 이거 다 다 전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람들 사탄에게 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른 걸 쳐다보게 되면 사탄한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운동만 하고 언영만 잡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왜냐하면 19년 동안 신학을 했는데 그게 저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세 번의 암이 나왔습니다 환자들이 세 번째 환자가 암환자였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병이 나으니까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가 답이 되심을 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기도 기도 금식 기도 금식 기도 세 명이 세 명이 병이 다 나으면 자기 문제가 회복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지 못하면 질병이 낫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가 특히 그렇습니다 쉬운 답입니다 인본주의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다락방에서는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정말 놀랍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배우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인도 사람들한테 말하면 지금 인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은 이해합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도 변했고 제가 인본주의 쓰는 것도 변했습니다 인도에는 14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노력했던 그 답이 14억 됐어요 지금 We won China 코로나 때 중국을 이겼나요? 중국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겼어요 Yes 그래서 지금은 We have the lot of responsibility now 그래서 지금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Too many people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80% non-believers 근데 80%가 불신자입니다 It's very serious problem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집마다 they have the family god 집집마다 다 자기 신이 있고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답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답을 모릅니다 저에게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을 듣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정말 깊이 믿기 전까지는 그냥 믿는다는 것이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인도에서도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걸 모르고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에게 기도 많이 하라고 하고 노력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요 구원을 노력해서 받는 겁니다 그거를 노력해서 받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지 얼마나 무서운 아 Yes It's a scary news It's a scary news It's a scary news 근데 구원은 노력으로 이렇게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지금 낙심되어 있고 힘듭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기도를 안 하고 밖에 나가면 분명히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인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에도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은혜를 통해 온다는 것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많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터덕터리 밖 서론으로만 있어요 인터덕터리 밖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서론적인 부분에 많이 매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아 저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걸 더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점점 이해하기 시작하고 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 3, 7 성교팀이라는 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팀으로 신학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25명 정도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깊이 깨닫고 현장에 가서 열매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응답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으면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전도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목사님 제자분들을 하나님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통역을 했는데 지금은 전도운동을 위한 많은 필요성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인도에서 오신 두 분의 성교사님 계십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10명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10명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10명 중에서 진짜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오게 해달라고요 인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 그랬는데 딱 두 분이 오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요 다른 분들이 복음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의 방향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포럼을 들어보면 인도 현장에 정확히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의 포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운동에 계신 skilled점 إlehsuper 한국 교수와τοcase Ricky 마스크를 평가에 원하는doo max 호재를 지켜분들과 공항으로 최선을 checkout하는험에는 ução카ince 이슈틀늤 흒 персонаж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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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나오는 포럼을 알아듣지 못했던 이유는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이분은 저하고 전도운동을 시작했고요. 2016년에 이분이 싱가포르에 있을 때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고 영접해서 같이 돌아와서 함께 일을 놀랍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받았을 때 전 가문이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 가문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집이 임하기 때문에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되셨습니다. 이분의 가족에. 그래서 지금 이 전도운동을 함께 하고 계시고요. 많은 마을에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렘넌트에 150명 정도의 렘넌트들이 있는 곳에 매주 토요일마다 가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왜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복음을 잘 받고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가서 부모님을 모셔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깁니다. 진짜 인도 복음화를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구나. 그래서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열쇠입니다. 그리고 소망교회라는 곳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두번째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인도 복음화가 назыв고요. 인도가 christianity close to 1.4 billion people are not christians living in idolatry and the slavery of the kingdom of darkness out of 1.4 billion around 1 billion indians once have never heard the gospel once bihar one of the largest states of india has 130 million population but christians are less than one percentage in bihar the idolatry poverty and illiteracy ruins the life of people every day we believe that the true gospel through the word movement can bring the transformation in the india's big blind spot bihar on the other hand persecution to the christian missionaries increasing day by day so penetrating to the blind spots of bihar through charity works can only be the better choice so we the hope church in south part of india has started to establish an educational school in bihar to take the word movement in this india's big blind spot india and bihar needs the true gospel please pray for many committed workers to rise up in india and bihar and also pray for personal restoration through the restoration through their parents relationship restoration through team ministries family restoration through mission homes skills restoration through special ministries communities restoration from the evil through regional churches in bihar and india thank you god bless you did you understand can you just summarize 아 인도에 14억의 인구가 있고 한 10억 정도는 보금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 비하라는 라는 지역은 인도에서 가장 큰 주인데 어 거기에서는 1% 이하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많은 그 피빡이 있어서 그 성교사들에 대한 피빡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육 센터를 짓기로 했고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so the reason that we have played this videos that God is raising disciples to concentrate on the blind spot 어 하나님은 그 사각지대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비디오를 보여드렸습니다 because we only concentrate on the 1%의 기독교인들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so now God has changed our focus to concentrate on the blind spot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관심을 그 사각지대로 옮기고 계십니다 even if it is going to be difficult but yet the gospel as power to change the dark field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보금은 능력이 되어서 그 흑암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because it is not that we want to do it because it is the God's desire so we are going to do it 이걸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we are going to go beyond the answers because it is God's plan 아 응답을 넘어서서서 그 다음을 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so there are so many hurdles and there are so many problems but we are going to go beyond them 문제도 있고 장애물도 있지만 우린 그걸 다 넘어서야 합니다 because we are saved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자에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신부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머리에만 있을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응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사람들을 우리는 왜 그런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답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만약에 돈이 없어서 힘들다면 돈이 없어서 인도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인도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저기 저렇게 있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고 복음의 능력을 가졌고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기 전까지는 이거는 머리에만 있는지 그래서 하늘 나라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줌을 사용해서도 우리가 많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변화하는 것을 보니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마 대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후원 계속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도에서는 매일매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흑암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자살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 전체가 자살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음 생에서 같이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인도에 가서 응답을 보겠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만 진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고 목사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생각 안 해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오신 성교사님들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So Pastor Damlarasi and Pastor Gopi Can you come? Okay, please So Pastor Gopi is from South India 인도 남부 인도 인도 남부에서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똑같이 남부에서 오신 분이기는 한데 조금 해변 쪽에서 오셨습니다 So they are having a big responsibility in South India 그래서 남부 쪽에 굉장히 책임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South India has so many idol worships because a lot of temples are there 남부 인도는 굉장히 우상 숭배도 강하고 절도 많습니다 But disciple of Jesus, you know, Thomas Thomas Thomas? Thomas? You know, Thomas came to Chennai where we were It's our hometown 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여기 이 지역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에서 도마가 숨겨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남부 인도에서 제자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기도 때문에 아마 우리 같은 제자가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얼굴을 기억하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의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남부 인도에서 온 목사님인데 성함을 죄송합니다 코피 목사님 코피 목사님 코피 보궁폰 things 전자 운동의 가치를 알고 지금 복음이 어떤 건지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This South Korea trip is a very blessed trip that I came to know the powerful gospel which can really has a power to save India. I came from India with one percentage concentration. But now I go to India as 99 percentage concentration on non-believers and one percentage concentration on believers. Thank you, Pastor, for inviting us. Thank you, Church, for hosting us and praying for us. Keep praying. We need your prayer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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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tting. 여러분들의 기도 후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어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어있는 현장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참된 제자들을 위해서 인도에 있는 참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된 제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이 있는 제자들을 일으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